안녕하세요 SSTV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의 여자 뮤지션 선우정화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제가 좀 특별한 프로젝트로 새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요. 이 프로젝트는 재즈 피아노와 보컬 두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띄오 프로젝트고요. 이름은 리아노 품이라고 합니다. 리아노 품의 뜻은 피아노 룸에서 그 앞뒤 자음을 바꿔서 만든 좀 위트 있게 귀엽게 만든 이름인데요.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피아노 방에서 두 피아노와 보컬이 연습하듯 놀듯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들을 담은 그런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이 리아노 품의 앨범을 들어보시면 되게 좀 따스한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좀 편안하게 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감정의 결 여러 가지 감정의 결들이 있지만 너무 막 깊이 있게 떨어졌다가 와악 신났다 이렇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뭔가 따뜻한 스프가 어울리는 차가 어울리는 이런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. tens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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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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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는 이제 제 솔로 앨범을 발매를 해야 하는데요. 그러니까 해야 한다기보단 하고 싶은데 어떤 형식의 어떤 에너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썼던 곡들과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것들과 과거와 현재를 잘 조합을 해서 또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싱글 몇 개 이상 혹은 정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 솔로 새 앨범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솔로 앨범을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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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가지 음악을 좀 여러 스타일을 많이 했었고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계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. 그래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가 섞여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선우정아라는 어떤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좀 너무 철든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. 좀 철없는 그런 예술가의 모습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, 하고 싶은 모습들을 다양하게 거침없이 하지만 선우정아라는 이미지를 가고 있으면서 참 어렵죠. 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처음 뵀는데요. 다음에도 또 SSTV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연장이라든지 혹은 앨범이라든지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이어질 SSTV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야기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